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왜 저렇게 서둘러 협상을 타결하고 말았을까 종이로 썩썩 적은 것을 빼고는 얻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는 합의를 해 준 것일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가뭄에 콩 볶아 먹듯이 이룬 합의안이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정말 아마추어구나 그런 느낌과 생각입니다. 협상을 하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숙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분 나름대로 또 노력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합의안을 얻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의로계는 명분과 시간 모두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우호직인 국민들의 여론도 뒤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리한 협상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도 막강했습니다. 개의 뿐만 아니고 젊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졸속 합의안을 도출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협상 관점에서 보면 최대집 회장의 결정은 책임은 자신이 모두 다 질 수밖에 없고 실속은 별로 없고 의로계의 다른 집단들로부터 강한 비판과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여당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졌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사전 내락이나 밀약설득이 속속 밝혀지면서 여기에다 대통령의 sns 발언은 그야말로 의로계의 젊은 의사들에게 화약고의 기름을 끼얹는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움직이기에 가장 보수적인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국에 속속 들고 일어났습니다. 젊은 제자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하겠다 이런 배수진을 쳤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의과대학 교수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경우는 굉장히 더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젊은 의사들에게는 상당한 위기가 평베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아주 좋은 협상 환경에서 이런 환경이 앞으로 다시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환경 하에서 의사협회장이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협상 안에 타결하고 말았을까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든든한 배경을 대어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등등 이야기는 일체의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약속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한정의 정책위의 의장과 최대집 의사협회장 사이에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이란 것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갖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그냥 연기한다 논의 중단한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안정한 이후에 해비체를 구성해서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재논의 하지만 결론이란 것은 그야말로 입법 권한을 지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내용 중에서 논의 중에서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지만 그럼 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공작에 능한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에 능합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속임수에 능합니까 뒤를 때리는기는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의사들이 훨씬 더 똘똘한 모양입니다. 젊은 의사들의 반발은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와 전임위 그리고 의대생들로 구성된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아직 합의가 타결된 적이 없고 파업 및 단체 행동을 취소한다 이렇게 회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 가운데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부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의견 교환 수준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풀어버린 것이다. 당연히 그런 협상 타결책을 하는 의사협회가 정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워낙 의료계가 다양한 이해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 가지고 의료계 각 이익집단들이 함께 모이고 그것을 협상권을 대한의사협회가 갖고 그다음에 주고받으면서 와서 보고하고 합의를 거치고 이러면서 시간을 끌어가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협상에 대한의사협회가 전체적인 대표성을 갖기는 힘든 것이죠. 당연히 협상을 이끌어가면서 저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갖고 타결해가면서 뒤를 가서 보고하고 안 된다면 또 와서 더 얻고 더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최대집 회장이 상당히 투쟁성이 뛰어난 인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일 처리하면서 협상 처리하면서 앞으로 진퇴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미숙합니다. 협상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유리한 조건 하여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덜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한참 멀어도 멀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확산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